여러분들이 현장에 에너지가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힘을 좀 많이 받고 아이 모르겠다 하고 했는데 그게 막상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다행인 것 같고 여러분들 덕분에 무사히 첫 무대 큰 실수 없이 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 상황에서도 아쉽긴 하죠. 솔직히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울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잠깐 기사를 봤는데 제가 일곱 곡을 준비한 게 아니라요 세 곡 맞아야 세 곡 맞고 잘못 오로가 나온 것 같은데 아니고요 원래 순서가 리허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생방 무대를 하는 거였어요. 근데 갑자기 밑에서 컨텐츠가 같은 것 좀 찍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2분 뒤에 사룩 들어가야 된대 예? 잠시만요 리허설은요? 리허설 한번 무책해 본다고 하길래 리허설은 솔직히 하겠지 했는데 당연히 바로 사룩 들어가야 된대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리허설이라고 생각했던 게 본 사룩이었다.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땀이 좀 많이 났었는데 긴장을 했어요.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긴장 안하고 있었는데 흩어왔어 감사합니다.